우리가 충성한다는 말은 억지로가 아닙니다 충성은 사운드도 아닙니다 충성은 캠페인도 아니고요 충성은 선동도 아닙니다 충성은요 충성하지 말라고 해도 충성하고 싶어집니다 충성은요 내 안에서 우러남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너무나 많은 사랑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충성은 바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내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충성하지 말라 그래도 그분께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가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혀를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별류 광바퀴까지 빛난 별류 광바퀴까지 본만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젔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별류 광바퀴까지 험한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별류 광바퀴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 불길겠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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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